16,380 메가 닭쉬리 이렇게 나와요. 뭘까? 꿀. 그렇지. 꿀 타래야. 꿀로 만들고. 가루가 옥수수 전분이야. 알았죠? 그거를 숙성을 시켜놓고 딱딱해요. 이렇게. 자, 이거를 구멍을 뚫어서. 한 번 더 뚫어서. 손으로 늘릴 건데 조금씩 늘려서. 16,384개 만들 거예요. 알았죠? 듣고 있니? 16,384가닥에 꿀로 실을 만들 건데. 늘리니까. 꿀이 한 가닥. 겹치면 두 가닥. 네 가닥이. 여덟 가닥. 16,32가닥. 64,128. 256,512. 1020 메가 닭쉬리. 허가늘게. 2048. 4096. 8192 달아. 마지막. 16,380 메가 닭쉬리. 이렇게 나와요. 박수. 이거 반을 갈라서, 삼순이. 한 번 더 갈른 다음에. 안에. 잘라서. 안에다가는. 이제 설탕이 안 들어가고. 이제 몸을 좀. 견과도 있는데. 아몬드, 땅콩, 태 이런 걸 넣어가지고. 돌돌 말아주면. 맛있겠지? 맛도 여러 가지인데요. 땅콩, 아몬드, 초코 이렇게 있어. 밑에 써 있고요. 땅콩, 아몬드, 초콜렛. 맛이 세 가지 있으니까. 초콜렛 아닐까, 너? 이거는 섞어서는. 섞어서요? 섞어서요? 네. 한 팩에 한 가지입니다. 치킨집이 아니라 반반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할까, 수빈이? 뭐 먹을 거야? 그러면 아몬드로 할까, 아몬드? 그래, 아몬드로 하자. 5천 원입니다. 먹어봤어? 아니야. 내가 하나 줄게, 삼순이. 5천 원이고요. 여기 셀프입니다.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먹어도 내가 하나 줄게, 하나. 하나 째? 삼순이 하나 줄게. 엄마 힘들어. 되겠습니다. 두 개니까 얘도 하나 줘. 지금 먹어도 되고요. 얼려도 맛있어, 알았지? 네. 에이, 이뻐라. 에이, 이뻐라. 에이, 맛있어? 맛있어? 아마브야. 잘 가. 꿀 사랑하드릴까요? 안녕. 맛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 서비스 하나 넣어주세요. 땅콩 아몬드 초코입니다. 두 개에 다 서비스 하나? 하나예요. 하나예요. 넋은 desire. 저는 다른 팬はい다. 여기서든 걸 손으로 속 Snyder인은 응원에 넣어주는 세 financially. 다행히 가고있다 16,380메가다시 감사합니다.